안녕하세요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3.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렴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보내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이제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이야기는 전략에 있어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chapter 13. Jesus walked on water. 마가복음 6장. everybody had a hearty meal with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Jesus told his disciples to go on ahead of him. He also told the people to go back home. Then Jesus went up a mountain to pray. So everybody had a meal and it was full of five loaves and two fish. Like over five hundred maybe five thousand people. Over five thousand people had a good meal. And Jesus sent his disciples and he went up to a mountain to pray.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탔어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사다에 가려고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천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과 친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The disciples got into the bell. They were going over to Bethsaida. They couldn't believe Jesus fed over five thousand people with only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 곧 밤이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호수의 물결이 위아래로 심하게 파도쳤어요. 호수를 건너려면 밤이 새해 가야겠군.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열심히 애를 쓰며 노릇을 절었어요. 이제는 가는 도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가지고 제자들은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두렵기도 했겠죠. 노을 져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노을 절길에 멈췄었어요. 저것 좀 봐.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갑자기 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와요. 죽음이 불가능하군요. 독이 안쪽으로 불가능하군요. 그것은 붕괴로 불가능하군요. 집돈이 좀 더 불가능하군요. 이것은 ih땅. 위로는 불가능하군요. 이것은 저희들과 안쪽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물을 벗고 있는 것들이 쌓던 반응을 쏟고 있습니다. 이대로 자f을 던적여 보니 이것은 안쪽으로 불가능하군요. 그들이 모아져서 제자들이 소리 들렸어요 나야, 건네지 마 물 위를 걸어오던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다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다 바람에 가라앉았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눌렀어요 그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제자가 제답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 하하하하 they were realized because Jesus believed because Jesus was with them when the disciples said, how can Jesus walk on the water? how can Jesus make the world run calm? it's because he is the son of God said another disciple 오늘 제가 읽은 바이블 스토리, 여러분이 즐거운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4.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음에 만나요! 안녕!